정경의 인물을 보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영어 이름처럼 피로, 베드로인데 베드로보다 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배울 기 전까지 꼭 한 번은 가고 싶었던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한 번 가고 싶은 곳이 어느 곳이 있으신가요? 예루살렘 너무 많은데 이재현 집사님은 북한에 한 번 가고 싶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는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라는 곳을 한 번 가고 싶다라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사도들에 의한 가르침이 없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매번 좀 기회만 있을 때마다 한 번 이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교회 그 교회 안에 그리스인들 내가 한 번 가서 만나보고 그들에게 그리스 예수의 복음을 한 번 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번 기회를 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한 번 로마에 한 번 가보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그 믿음의 삶이 어떤 건가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건가라는 그런 내용을 적은 바로 로마설을 그 교회에 보내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도 생각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1세 동안에 복음의 사육을 하다가 제3차 전도형이 끝날 무렵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그리스오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궁핍함에 처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그런 아시아나 다른 교회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을 모아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직접 전해주게 돼요 근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을 노리는 바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일까 호심탐탐 노리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바울이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 이 재판 중에 그 당시에 법은 있어요 로마의 지민권을 가진 로마인은 다른 사람이 또 재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가이사 앞에서 황제 앞에서 자기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복음에 대한 그 잘못과 증의에 대한 것을 내가 가이사 앞에서 내가 그것을 증명하겠노라 하면서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26장 31절과 32절을 보면요 바울에게서는 어떤 그 사형이나 어떤 결박당할 만한 그런 아무런 그런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라는 그런 상소를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했다는 것이죠 마치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 빌라도가 내가 이 얘기에서 아무런 죄를 발견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공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던 것처럼 이 바울의 경우에도 이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재판에 의한 상소 문제 때문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는 바울이 꼭 가이사 앞에 서야 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꿈에도 바라고 또 기도했던 그 로마에 갔는데 바로 자유인이 아닌 바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당시에 역사상으로 가장 기독교인들 그리스인들을 핍박했던 그 황제 누구죠? 내로 이 내로 앞에 서야 될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자칫하면 그 앞에 섰을 때 사용선거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누구 앞에 서든지 어떤 상황이 나를 기다린지 그게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빌리포서 1절을 보면요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오의 안에 있다라고 담대히 얘기하고 또 기쁨의 편지를 전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상황보다는 내가 그리스오 안에 있다라는 그것이 그에게는 더 기뻤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정 28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감옥이 아니라 마치 우리 옛날에 보면 귀양을 가잖아요 귀양을 가면 그 옥자가 아니라 어떤 집 같은 데에 병정이 딱 지켜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가택 연금을 당하게 되었어요 물론 자신을 지키는 병사가 있고 세고랑을 차고 있었지만 그 옥에 갇힌 것보다 좀 나은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2년이란 세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그 집을 방문하는 뭐 간수의 가족들이나 뭐 사람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은 없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아, 뭐 말씀을 전할 때도 기도할 때마다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빌리뽀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어느 날 바울은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바울과 이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소식을 전하고 받았던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막 소송을 걸고 또 로마를 압성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에 대한 소식이 전혀 빌리뽀 교회에 전해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걱정하던 그 순간에 바울 선생님이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자 이 빌리뽀 교회의 그 성도들이 자신들이 그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바울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고 또 아주 신실하고 진실한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여서 바울을 돕도록 그 로마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바울 선생님은 빌리뽀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지냈고요 오늘 우리 개똥이가 누구 무슨 상을 받았고요 어떻게 지냈고요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글쎄요 유오디아가 교회를 하다가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쫙 보니까 물론 그들 안에 작은 문제들이 있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이 바울 선생님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이 준 그동안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이곳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편지를 쓰면서 내가 비록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내가 진짜 주 안에서 너무나도 기뻐 그러니까 이 빌리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뻐하세요 라며 나는 그런 편지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빌리뽀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는 웃음은커녕요 그가 처한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리뽀서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은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또 앞으로 시간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면서 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보문에서 찾을 수 있는 바울의 기쁨 바울의 기쁨은 바로 기도의 기쁨이었어요 보문을 보면요 첫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기도의 기쁨이었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기도의 기쁨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까지는요 안디옥을 중심으로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성교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히브리파 그리소인과 헬레파 그리소인들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좀 마음이 언짢아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이 사도 바울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언쟁이 있었어요 또한 1차 전도 여행 중에 난 도저히 힘들어 같이 여행을 할 수 없어요 하면서 떠났던 그 마가를 이 바나바가 이번에 2차 전도 여행도 한번 이 마가를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아니 자기 힘들다고 떠날 땐 언제고 다시 이 사람을 어떻게 데려야 거냐 하면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 바나바와 크게 언쟁을 한 다음에 서로 다투어서 사역을 따로 가게 되었죠 이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얻었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도와줬던 그 교회들의 지원이 끊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선교를 안디옥에서 에베소를 옮기면서 본격적인 독립적인 그런 새로운 선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쯤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아시아 쪽으로 선교 여행을 가기로 원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의 새로운 독립선교회의 큰 힘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리뽀 교회였다는 거예요 빌리뽀 교회가 어느 정도로 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냐면 빌리뽀 4장 15절에 그것을 우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리뽀 4장 15절입니다 시작 빌리뽀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보금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누구밖에 없었어요? 빌리뽀 교회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빌리뽀 교회가 세워진 이 빌리뽀 도시는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원래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살았던 그 야만인들 야만인들의 그 문화가 현존했었고 또한 빌리비세 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문화가 계속적으로 그곳에 심어지기를 했지만 그 야만적 문화를 또 지워버리지 못해서 그 헬라의 문화 또 헬라의 신들의 문화 또한 그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빌리뽀 도시에 있는 지민들에게 주고 로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시민들이 얻는 모든 혜택을 다 주면서 어때요?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리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도시에 가면 유대인들이 살아요 유대인들이 살면 어때요? 회당을 짓는데 이 빌리뽀 도시는요 이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혼합주의적인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에 회당이 없을 정도로 좀 보금이 된 불모지였던 것이 바로 빌리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수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 뭐 때문에 그랬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였냐? 바로 하나님의 그 만남의 그 은혜를 이 바울에게 주셨던 것이죠 첫 번째 만남은 이 루디아라는 그런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4정의전 16장 14절을 보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으니? 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 하는 그 여자라는 것은 지역 출신을 뜻하는 거예요 이 루디아라는 것은 당시 지역명으로는 리디아라고 하죠 그래서 리디아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들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만약에 수원이에요 고향이요 그럼 수원에서 어떤 여인이 시집을 왔어요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수원 때 또 우리 유명한 안성탕면 뭐 할 때 안성탕면 누가 끓여줘요? 안성때 그렇죠? 안성때 끓여줘요 안성탕면은 제 맛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지역의 그 출신의 여인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라는 것이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루디아, 리디아 출신이 그 여인이다 라는 뜻이죠 이 바울이 빌리뽀에 도착했을 때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기도할 곳을 찾았더니 회당이 없으니까 이 성 안에는 완전히 무슨 우상들이 가득하니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 강가에 가보니 조금 웬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그리스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여인, 리디아에서 온 여인에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루디아 그 여인과 그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은혜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간수와의 만남이었어요 이제 루디아와의 만남 후 며칠 후에 다시 기도처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점을 치는 귀신들인 그런 여정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정을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주게 됐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그 여정 주인들이 그 여정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는데 그것이 없어지자 화가 나서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을 로마의 풍수석을 해치는 자 하면서 그를 고소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고소를 받은 관리들이 자기 상관함께 얘기했던 상관이 그는 매를 쳐서 옥에 가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를 비롯해서 그 무리들이 엄청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항상 했던 것은 그가 매를 맞으나 편하게 있으나 고난 중에 있으나 항상 변함없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에도 몸은 아팠죠 매는 맞아서 쓰라린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도중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옥토가 막 흔들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옥토가 흔들리니까 잠겨있었던 그런 옥문들이 다 열리고 또 놀랍게 사람들의 손과 발을 채웠던 그 쇠고랑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졸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옥문들이 다 열리고 쇠고랑들이 다 풀려있는 거 보고 큰일 났다 그냥 멘붕이에요 멘붕도 그냥 얼굴이 확해져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나는 이걸 감당 못지 못하고 내일 내가 이 사시 발각되면 나는 심한 고문과 결국 나는 차명을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 그걸 빨리 내가 죽자 하고서 자기의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에 사도바울이 잠깐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으니까 너의 목숨을 해치지 마 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 등불을 들고 확인해 봤더니 모든 죄수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간수는 사도바울과의 그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나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도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받고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바로 그리스원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이 빌리뽀 교회의 첫 성도들이었고요 그 루디아라는 그 여인의 집이 바로 빌리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시작한 이 때가 오늘 5절에서 말하는 바로 첫날 너희가 첫날부터 라는 그 첫날인 거예요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바울이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리뽀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낳은 그 영적인 자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요 이 자녀들이 5절에서 말하는 그 첫날 즉 그들이 예수 그리스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함께 모여 교회를 세운 그날부터 이제까지 즉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까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갇혀있다고 했죠 복음을 위하니 또 바울의 복음 사육의 기도와 물질과 손길로 끊임없이 동역하고 또 7절에서 나오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바울과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의 그 관계를 보면 딱 뭐같이 보니 그냥 가족 같아요 가족 우리가 목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목장을 이렇게 둘러도 보면 좀 자천히 사연의 가정을 열어서 좀 모이기에 힘쓰고 그 모임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그런 목장을 보면 웬만한 그런 형제들보다도 끈끈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저 집에 평편이 어떤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릇이 어디 있는지 말 안 해도 그냥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이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자 이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가운데는요 좀 근심이 쌓였어요 아 어떡하지 우리 선생님 다이도 연로하신데 어쩌면 좋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어때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근심보다 기대감이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전에 처음 우리 바울 선생님과 만났을 때에 빌리뽀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 글쓰의 어떤 사도인지를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 근심과 걱정보다는 뭐가 많아졌어요? 기대감이 많아졌어요 물론 현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어떻게 이끄실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들 마음까지 확신이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바울 선생님을 통한 바울 선생님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돌보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좌절하기보다는요 바울과 자신들의 그 삶을 역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고요 자신들의 이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그들은 나아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바울과 이 빌리뽀 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관계 이러한 만남을 가졌으니 기도할 때마다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을 자녀들이 이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을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수밖에 없었죠 서로 간에 이러한 사랑의 그 동역과 돌봄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상대방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믄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 선생님이 이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 얼마나 사랑하냐면 바로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의 그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심장은요 7절에는 마음으로 번역한 그 헬러 단어와 같은 의미인 바로 육신의 심장 우리의 이 하트 이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처럼 내 이유, 내 바울 선생님, 내 빌리뽀의 성도들을 내 자신과 같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내 목숨과 같이 여기는 그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그 중심에는요 그들에 대한 생각이 아주 꽉 잡고 있었어요 바울 자신에게 그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컨디션이 좋고 그러면 남편도 세수 안님도 어우,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데 컨디션이 별로면 뭐 잘 이렇게 로션 바르고 어우, 왜 이렇게 냄새나 막 그럴 수 있는 그 인간이 좀 변덕이 있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의 심장 예수 그리스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너희를 사랑해 야, 하나님께 물어봐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너무나도 기쁨이 넘친다 그런 고백의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6절을 보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울은요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오 예수의 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의 육신과 영이 부활하여서 환전한 구원을 얻는 그 영화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빌리뽀의 성도들과의 그 관계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그 성교사님들의 그 관계 속에도 동일한 모습들이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여러분을 성기시는 그 목자와 목녀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도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리뽀 교회의 그 성도들과의 그 관계 동일한 관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의 기도에는요 축복이 끊이지 않는 그런 기도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성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9절들에서는 바로 이 빌리뽀 교회인들을 위한 바울의 중부의 축복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 사유가 할 때마다 끊임없이 지원을 해줬고요 또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와 재정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그 사람을 보내주기까지 자신에게 사랑을 나눠준 이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가진 그 사랑 가운데 바로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지식이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를 통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해요 바울은요 그 지식 안에서 사랑이 점점 커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를 보면요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 열렬히 그 사랑을 했더라도 좀 더 사람이 좀 더 알아주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 첫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관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런 것 때문에 아 사람과 그림은 조금 떨어져서 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은 어때요? 딱 앞에다 보면 뭐가 보여요? 아 그냥 뭘 이렇게 덕칠덕칠한데 뭔지 도저히 몰라요 근데 그림은 어때요? 떨어지면 아 그 같이 어 이런 그림이었구나 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은 좀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손주를 낳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을 좀 떨어져서 보려고 하나요? 야 좀 더 떨어져 봐 내가 너를 잘 볼게 하면서 보나요? 그냥 머리, 이마 비비고 입 비비고 코 비비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알수록 좀 정라미가 떨어지고 그렇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런 성도가 가져야 할 그런 것은요 그 지식은요 지식이 더해지는 사랑 더욱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더욱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올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총명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신천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통찰력과 그 지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리포기의 성도들이 그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믿음의 불량대로 좀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가 진정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시험에 보라는 거예요 시험에 봐서 이게 아니라고 하지마 그런데 시험에 봐서 그게 가치 있고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얻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제로 더러운 이 세상 가운데 좀 물들지 말고 순수하게 그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분별력 없는 모습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성숙한 그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중보의 축복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많은 그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또 무엇이 진정한 선인지 진정한 무엇이 악인지가 솔직히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야, 네가 좀 가난하고 네가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그래도 인간답게 살아야지 네가 인간답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교육을 할지 야, 그런 건 상관없이 인간답지 못해도 이 험난한 세상 누구 밑에 있으면 아주 죽는다 아주 뭐 고생이야 그러니까 좀 땅뚱뚱거리면서 할 수 있도록 야, 좀 죽지 마 아파가, 엄마가 책임을 줄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해야 될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동성애 같은 그 죄들을 죄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시대의 이치에 따라 단순히 개인의 성량이고 이게 시대의 문화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휴, 뭐 짧은 인생 그냥 편하게 즐기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도대체 뭐가 옳은지 뭐가 선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악인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세상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리뽑기 성도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9절에서 말하는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해진 풍성한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10절에서의 지극한 선을 분별하여서 진실하여 허물없는 모습으로 오늘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혼란이 있지만 너희들이 가진 그 사랑에 그 하나의 지식과 그 총명만을 통해서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로 오신 날까지 너희들이 허물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삶을 사게 되면요 바로 11절에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로 마이미야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지고 그 가득해진 우리 삶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 무엇입니까?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송이 될 거야 라는 그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처음 믿었을 때에 이제 너희들은 의료인 자다라는 그런 칭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의부터 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의를 얘기하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생활 가운데 나타내는 성화의 모습 예수 그리스로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구세조로 영접하면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 침례로 하는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기에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끌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점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 절제가 담긴 이런 속성이 담긴 성령의 열매 바로 이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사는데 이러한 우리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 또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56년에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그런 사람과 그의 친구 네 명이 신학교 위튼 칼리지를 마치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짐만을 가지고 남미의 에콰도르에 있는 그런 아쿠아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작은 비행기를 타고 떠났던 그들이 닷새가 넘도록 선교 본부에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른 비행기를 통해서 그 직을 정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 있었던 그 자리 텐트 자리에 다 보니까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그 청년들이 아주 처참하게 살해를 당해서 한 사람은 가위에 한 사람은 물가에 이곳저곳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이 라이프지와 타임스지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타이틀은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거예요 아니 장차 총망받은 이 청년들이 뭘 얻겠다고 그 먼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이러한 개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있던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그 담당 기자를 찾아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자님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남편은요 어렸을 때서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요 이제야 꿈을 이룬 거예요 다시는요 이후로는 다시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엘리엇의 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일기는 엘리엇이 순교하기 10년 전에 작성됐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통막 같은 인생에 주의의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죽기에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이 글이 적혀있는 그 일기장의 한 구석에는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제게 다시는 영혼이 썩어지지 않을 것에 비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아요 이후에 이 젊은이들의 아내와 아내 다섯 명은요 자신의 열 살 미만인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에콰도르로 향합니다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요 이 에콰도르은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에콰도르의 추장이었던 한 사람이 우리 고인신 우리 빌리게이안 목사님이 주던 한 예비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엇과 친구들은요 에콰도르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그 축복의 그런 기도로 인해서 이 에콰도르은요 바로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가졌던 그 동일한 그런 예수님의 심장을 갇히게 되었고요 그리스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그 에콰도르 그 야만이들의 그 삶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 차여졌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에서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기쁨이 끊임없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보다도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예수님 말을 바라보면서 그 중에서도 있냐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기도의 기쁨이 끊임없이 넘치기를 주님의 의롱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